지금 유남규 솜서가 오늘 친 장면 같네요 오늘 친 장면인데요 아까 네트에 잠깐 걸렸네요 지금은 하도 표정도 진지하게 지금 치시는 것 같은데요 상당히 그래도 잘 넘기십니다 랠리는 어쨌든 계속 진행되고 그러니까요 탁구는 약간 팔꿈치가 몸에 붙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상당히 의식을 하는 것 같고 오랜만에 쉴 텐데 어쨌든 잘 치는 아마추어 선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거의 일반적인 기본기는 충분히 갖추고 웬만한 공은 선수들의 공도 다 받아 넘길 수 있는 저거 받아 넘길 줄 아는 게 어려워요 오랜만에 치는데 어쨌든 크게 쉴 수 없이 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또 이미 52년 생일식 때문에 62세잖아요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하면 젊었을 때는 배나 더 잘 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키면이 진짜요 제가 지키면 부끼리에 대해 제가 지키면 이어가고 제가 지키면 다닐 수 있게 날씨가 더 많이 나아가가 일상에 대해 제가 지키면 다닐 수 있게 제가 지키면 다닐 수 있게